그래서 이리로 왔다는 거죠, 지금? 누구죠? 아하! 잠깐만, 이거 설정인가요? 설정인 거죠? 설정이죠. 저 김은범 PD 아니에요? 네, 저 이런데 진짜 좋아해요.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해서 나오네요, TV에? 아들이 나오지 말라고 했다더니. 식사 안 하셨죠? 아, 예. 여기 브런치 잘하거든요. 장혜진 씨 진짜 소개팅 복장으로 나왔어요. 아, 네네네. 연기하는 거지, 둘이서? 사장님. 네? 여기 밥할 만한 거 가지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용료점이 많아서. 아, 샌드위치요? 네. 하나 하나 주세요. 하나, 네. 아, 샌드위치. 샌드위치 하나만 시켰지? 와, 둥심 샌드위치. 오, 이거 어디예요? 우와. 이제야 얼굴을 좀 제대로 뱉는 것 같네요. 샌드위치 좋아하세요? 오랜만에 샌드위치 오니까. 아, 저기 사진도 있네요. 아, 샌드위치. 이 형 맨하튼에. 오, 맨하튼에. 봉인 중개서가 닮여. 봉인 중개서가 닮여. 봉인 중개서? 맨하튼에서. 나 터네했어. 아, 설정이다, 설정. 안에 등심이 그냥 똥으로 들어 있으니까. 아, 등심이에요, 등심? 네. 이야, 신하네요, 진짜. 등심이. 아, 저는 크랩 괜찮아요. 크랩 좋아하시나봐요. 근데 왜 등장만 보여주죠? 먹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등장만 있어요. 와 진짜 안에가 꽉 찼어요. 새우도 있고 배살도 있고 햄도 있고. 등심댄드위치랑은 또 다르네요.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우 맛있어 보이시죠 진짜. 궁금하다 아니야. 진수초커피 아인슈페너 마르치노? 혹시 이거 아세요? 질서커피가 뭐예요? 질서커피는 그 뚝뚝뚝뚝 천물로 내리는 거치커피 알죠? 거기에 질서를 넣으면은 커피가 시럽을 넣지 않아도 달아요. 단맛이 나요. 그리고 아인슈페너는 오스트리아 아인슈페너 지방에서 시작된 커피로. 네. 아 그거 뭐 있어요? 아니 아니 갑자기 저 대학관에 들어와가지고. 아아아아. 마르치노 마르치노. 우와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향도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이거. 거품이 싹 부드럽게 들어오고 안에 커피가 진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막 달지도 않고. 이것도 드셔보세요. 너무 잘 드시네. 근데 무슨 커피를 맥주 드시듯이 드시네요. 아, 술은 좋아하세요? 아니요, 독일에서 또. 아, 독일. 독일. 마카롱. 오, 마카롱. 오, 예쁘다. 아, 뚱카롱이야? 뚱카롱. 뚱뚱하다고. 그렇죠. 안 달아요. 안에 약간 그 빛이 잼 같은 거 들어있는 것 같고. 이거는 요거트인 것 같은데. 너무 잘 어울려요. 발란스가 잘 맞습니다. 너무 커피도 한 잔 한 것이죠? 네, 상큼하고. 맛있어요. 먹을게요. 혜연 씨, 분량을 위해서 요것도 좀 먹어봐야 할 생각했어요. 갑자기 본께 등장. 아니, 진짜 여기 마카롱이 종류도 다양하고. 그냥 마르치노라든지 안슈페노라든지 이런 단 거에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드시니까 제가 이 카페에 특별한 케이크를 또 맛보기 해드릴까 하는데. 진짜 특별해요? 네. 정말요? 아, 또 다른 걸 먹네, 이제. 아, 진짜. 오, 케이크. 오, 이게 예쁘다. 아, 원래 하트 모양이었는데. 별 뜻은 아닙니까? 아, 소개팅감이 저렇게 웃으면 좀 반감되죠. 아, 네. 우와. 케이크, 젤리, 시럽, 크림까지. 응. 똑똑해요. 상큼함이 있어요. 저 베리류 특유의. 오늘 진짜 덕분에 맛있는 음식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아, 저도 오늘 정말 달콤한 시간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분위기는 너무 좋고. 연락처가 연락을 주고 가는데. 아, 네. terce음과 geç carbohydrate 기대 predictions uh,